룸비니에서의 탄생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이제 태 드는 꿈을 꾸거든요 태몽이죠 태몽 호명보살로 당시의 부처님은 도설천 내온궁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수명도 머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호명보살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여러 천신들이 이제 하강해서 부처님의 되시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때 당시 호명보살이죠 호명보살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말 할 때 근데 다만 속으로는 쭉 살펴봅니다 어떤 곳이 가장 내가 머물기가 좋은가 그래서 나라 부모님도 다 보고 어머니도 봅니다 어머니가 팔제계를 지키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한 팔관제계 쯤 되겠죠 팔제계를 지키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이 아시타 선인한테 팔제계를 받아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제계를 받고 있는 분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피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어머니의 수명이 얼마 남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열 달하고 7일이 남았다 했어요 그럼 얼마죠? 열 달 만에 아이가 낳는다고 치면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그 태중으로 들어가셨다 합니다 어머니의 부제가 오는 상황들이 꼭 필요했다 중요하죠 아버지의 부제와 어머니의 부제가 좀 다르거든요 서로가 담당하는 부분이 특히 어머니에 대한 부제는 뭐가 결핍이 될까요? 어머니의 부제가 오는 그런 건 되게 컸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경험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막 가볍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엄청난 영향이 있다 어머니는 그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시는 게 어머니인데 그 완전한 보호막이 없다 라고 친다면 그것이 주는 삶의 어떤 결정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선택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부제를 이렇게 보시고 이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슈토다나 왕은 이제 선인들한테 해몽을 부탁하죠 해몽을 하니까 해몽이 뭘로 나오느냐 전륜성왕 이 세계를 통일하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륜성왕이 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이지 그래서 다들 너무나 들떠하고 슈토다나 왕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슈토다나 왕과 마야 부인이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아이를 한참 동안 못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노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타르타 보살을 낳을 때는 마흔이 넘었기 때문에 노산으로 낳게 된다 그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친정에 가서 해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요 이게 그렇더라고 그 친정과 시댁이 있으면 친정이 훨씬 편안하지 그래서 애들도 친정이 편안하대요 어머니의 외가가 그렇게 편안한데 애들이 그 아버지의 집인 고모 삼촌보다 외삼촌 이모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도 엄마와 이렇게 끈처럼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엄마가 긴장을 하면 아이들도 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친정에 어머니의 친정에 가면 외가에 가면 어머니가 편안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편안하고 저기 뭐 삼촌 고모 만날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마음이 완벽하게 편안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럼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작은 긴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모를 그렇게 따르고 그렇죠 왕은 꼴리아로 향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샤카족 석가족에서는 왕이 나고 꼴리아족에서는 왕비가 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두 나라는 민족은 다르지만 서로가 이렇게 연합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옛날에 뭐 박석김 이렇게 해갖고 신라시대 때 박씨 석씨 김씨가 차례로 왕이 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당시 저 나라는 왕비는 항상 꼴리아족에서 왕은 항상 샤카족에서 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친정인 꼴리아국으로 가게 되죠 가는 길에 아주 예쁜 꽃동산에 다 달라요 그니까 이제 룸빈이 동산인데 4월 초파일날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바람은 맑고 부드럽고 따사로웠습니다 산책을 하다 마야 부인이 손을 내밀어 잠시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 천지가 흔들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산통도 없이 선 자리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은 산통을 느껴서 산책을 하다가 문득 나무 가지를 잡게 되거든요 아쇼카 나무인데 이 나무를 잡는 순간 산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우수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근심호 근심호에요 근심은 통증 고통도 같은 뜻이에요 통증과 고통을 사라지게 한 나무다 원래 이름은 아쇼카 나무인데 이것 때문에 무우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무우수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대요 저는 그 꽃이 없을 때 봤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꽃 없을 때 이렇게 보면 이 나무지 저 나무지 다 헷갈려요 근데 이제 무우수는 제가 꽃이 없을 때 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남지 않은데 보긴 봤는데 꽃은 이런 꽃이 핀다고 합니다 예쁜 꽃이 피죠 근데 이 꽃 색깔이 노을 했다가 붉어졌다가 이렇게 색이 변한다고 그래요 색이 변하는 특별한 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살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의 근심과 고통을 없애주려 했던 분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또 중요하게 들어있죠 나무가 근심을 없앴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보살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 중생들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보살이 날 때는 어머니의 산통도 없애주시면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력이 들어가 있다 어머니의 산통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없애는 보살의 원력이 담겨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 제 책을 읽으면서 아무튼 표는 꼼꼼히 보세요 표만 봐도 뭐 근데 글을 제가 좀 쉽게 써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고 부처님 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절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초파일을 어떻게 잘 치를 것이냐 해서 이런 큰 행사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큰 행사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뜻과 원력이 모이고 그 정성들이 모여서 기쁘게 잘 맞이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년에는 사실 한 2년간 우리가 축소에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마음은 이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답답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떤 그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가 되었고 그래도 뭐 마스크는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사를 하는데 또한 그런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3년 전 똑같이는 할 수 없어도 최대치로 저희가 좀 맞춰서 부처님 오신 날을 잘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또 원찰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처님 오신 날 꼭 가셔가지고 아기 부처님 목욕시키는 관불식에도 좀 참여를 하시고 또 다 같이 가서 각 법당마다 참배도 하시고 부처님 오신 날 법여식에도 참석해서 또 스님들의 본문도 듣고 부처님 오신 날을 장엄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등은 당연히 연등 공약 올리시겠죠 제가 그 도리사로 주지를 가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등 몇 개 팔았어? 뭐 이런 얘기가 오고가 등을 몇 개 팔았냐 등은 저렇게 팔고 사는 게 아니고 등을 공약 올리는 건데 뭘 저렇게 팔고 사나 이렇게 보니까 거긴 좀 달랐어요 거기는 접수처에서 갖고 있다가 저 등 달러 왔습니다 그러면 꼬리 옆에 이름을 써서 줘요 등에 달아서 본인이 가서 원하는 자리에 닫니다 등이 팔려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고 그렇지만 등은 팔고 사는 게 아니다 공약 올리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많이 시키긴 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공부 함께 잘 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늘 좋은 일이 있으시고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방송은 녹화로 할 텐데요 전부 다는 제가 하기는 어렵고 불교 성전 불교 성전이든지 인과응보까지는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축소된 방송을 녹화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로 가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그래요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방송 촬영 장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찍으면서 누굴 찍어요? 저를 찍어야지 저도 찍고 이렇게 현장의 모습도 잘 담아서 통신 사정이 좋으면 바로 편집해서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안 좋으면 못 올리고 그래도 가는 곳이 독일과 폴란드이기 때문에 통신 사정은 한국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리 가는 선발대 직원은 오늘 벌써 출발을 했어요 저희는 이번 주 일요일날 갑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다녀오도록 기도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저는 현재 소식을 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